네 현재 레벨 999 입니다. 오늘 날짜는 2011년 7월 5일 이고요. 이제 드디어 딱 한걸음만 남아졌습니다. 제가 올해 초에 말씀드렸던 1000레벨 목표에 딱 1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오늘로 일상한지 1458일째 된 날인데 1500일 안되서 겨우 이제 1000레벨 찍을 것 같네요. 아 딱 하나 나왔어요. 아 1000레벨 입니다. 이제 아 자 가겠습니다. 1000레벨 됐다 됐다 아 드디어 했습니다. 1000레벨 아 감사합니다. 진짜 한 5,6년 했는데 드디어 드디어 저도 이제 1000레벨을 찍어본 1000레벨 아 4자리 있을 때 이제 랭크를 기억했네요.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